어 지금 플랫캠을 다운 받으시면 이런 이제 플랫캠 베타라는 인스톨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크 파일이구요. 크기는 115MB 정도 되죠. 이거 그냥 더블클릭 하시면 설치가 그냥 시작됩니다. 어 뭐 저는 install for all users 라고 할 거구요. 어 예스 예 누르시고 어 어그리먼트에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냥 next 누르시고 요거 저장되는 곳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쉬울 거에요. 그리고 다 next 눌리고 데스크탑 연결 할거냐 예스도 눌렀습니다. 요거 하시면 아마 뭐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. 설치가 되게 되면 아마 바탕화면에 그 바로가길 링크가 형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. 그것만 더블클릭 하시면 어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. 네 설치는 다 완성되었구요. next 누르시고 지금 컴플리팅 했는데 라운치 할 거냐 나와서 finish를 누르면 바로 이제 플랫캠이 시작이 됩니다. 다 완성되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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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